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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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리타시키면 2점이거든요. 리타시키면 2점이거든요. 빨리 끝낼게요. 태카님 2점. 태카님 1점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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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리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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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, 잠시만, 리타다 이거 진짜, 진짜 리타다 3, 2, 1 예스! 리타다! 왜 안가져? 아, 시발 여기, 아, 잠깐만 아, 나 병신인가? 아, 저기가 길 아니잖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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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다! 아 파다! 뭐야 그거 왜 자꾸 길을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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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하하하하 방향이 안틀어져 화면이 안틀어져 눈이 안 침 아 아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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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여기 소집잇나봐 되게 잘하는것같아 뒤로달리기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진짜 걸린다 걸린다 걸리다 야 이거 경기 너무 빨리 끝나겠네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경기 너무 빨리 잠깐만 또리타야? 잠깐만 야 또리타 한거 같은데? 잠깐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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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